기타 문제는 기타. 기타 문타?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스킬란다 스킬란다. 배운 게 두 달이고 원래는 좀 아 그럼요. 수평을 했는데 전문가 배운 게 유명한 브랜드 두 가지가 성황을 했는데요. 상업적인 브랜드 이름 두 개는 무엇일까요? 핸덕스. 퍼리 간다. 쟤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일렉쳤다니까! 왜 우릴! 왜? 기타 문제 내려면. 우리가 맞추면 저기 내리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아니야 버티는 거야. 넘어가는 거지? 뭐랄까? 레이싱 운전해 레이싱. 어? 레이싱. 레이싱? 차 차 관련된 거야 차. 알았어 알았어. 너 안에 이거 아니? 레이싱을 할 때 좀 트랙이 있으면 안에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들이 있지. 정비를 하고 주차하는 공간들이 있잖아. 거기는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될까요? 아이씨 이걸 어떻게 알아? 최하? 최하? 이래서 사람이 취미가 많아야 돼. 내려주세요. 20편씩 20편씩. 야 앉은 키가 작아지셨네요. 문자 내주세요. 역사 갑니다. 삼두 고.. 구 고두래. 예? 저도 못 알아줬어. 다른 거 할까? 삼두 고 고두래. 네? 네? 삼두 고 고두래. 네? 네? 뭐라는 거예요? 제발 빨리 해줘. 그걸 왜 우리가 해? 까먹었어. 너희 이거 알아? 뭐야? 어떤 거? 기계식 시계가 있어. 기계식 시계가 있어. 뭔지? 몰라 몰라. 시계 몰라. 그거의 이름은 뭘까요? 빨리 빨리 해줘. 이루 씨 알아. 나 알아. 뭐야? 반다같이 생긴 거. 모터. 땡. 초침. 땡. 연정원 씨 정답은 뭔가요? 밸런스 휠입니다. 정말 어렵네요. 올렸다가. 오ι야 도 ап around. 고개 똑바로? 오 Proper la. 고개 똑바로? 오옴. 고개 똑바로? 오올What. 고개 똑바로? 오올ido. 뭔가는 있음 때문에 Sonιwon입니다. 방탄소년단 Beij집 난 살았어, 난 살았어 아악, 잠깐 진짜 끈질기다 형 난 살았어, 난 살았어 난 살았어 어떻게, 나이듯이 인정하시겠어요? 명캔시야! 야, 명절이 길어. 난 살았다고! 이 정도면 살려주라고! 네, 그 정도면 살려드릴게요. 이야! 와, 인정. 와, 진짜 김종인 대단하다, 진짜. 김종인 대박이야! 와! 와, 대단하다, 진짜. 이것도 능력이다.